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오라클에서 사용자, 그리고 스키마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SQL 플러스를 실행을 시키셔야겠죠? 저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알파벳 R을 눌러서 CMD라고 입력하면 터미널이라는 것이 뜨고 여기에서 SQL 플러스라고 입력해서 SQL 플러스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자, 이때 여러분이 사용자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권한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Sys라고 입력하면 여러분이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사용자가 Sys, 또 System이라는 사용자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는데 as, sysdba라고 하면 이거 아마 SystemDatabaseAdministrator의 약자일 거거든요. 즉, 시스템의 그 뭐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서 이 사용자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 치시고 비밀번호 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를 다시 치시면 로그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관리자로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자를 일단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스키마도 만들어지니까요. 자, 사용자를 생성하는 방법이 내 머릿속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해야죠. 자, 우리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서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oracle sql-repper-runs-create-user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create-user라고 하는 oracle의 공식 매뉴얼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공식 매뉴얼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syntax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좀 재미있는 형식으로 표현해 놓은 그런 건데요. 이거 한번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강사로부터 독립하려면 정말 중요한 지식이 뭐예요? 매뉴얼을 볼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매뉴얼을 보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영어가 저처럼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여기에 번역을 통해서 번역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게 번역이 잘 될 겁니다. 미래에는 더 잘 될 거고 더 잘 될 거고요. 번역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부담을 훨씬 적게 이런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create-user라고 해서 저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은 키워드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타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바꿔야 될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이 create-user 그리고 생성하고 싶은 사용자의 아이디, 이름을 적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dentified하고 이 by를 쓰거나 또는 externally를 쓰거나 globally를 쓰거나 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이 중에 이것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서 끊기죠? 그럼 밑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가시거나 이렇게 가거나 아까 얘기했던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기찻길처럼 여러분이 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문법들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create-user 보통 키워드는 대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유저 이름 예를 들면 egoing identified by 그리고 비밀번호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를 교육상 사용을 했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했더니 돼야 되는데 이런 에러가 나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에러를 카피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검색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블럭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윈도우에서는 그게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검색어를 한번 입력해서 찾아봅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어떤 고마운 분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주셨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c... 이라는 것을 사용자의 아이디 앞에 붙이면 잘 되고 또는 이렇게 생긴 명령어를 실행하면 또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cdb, pdb 라는 개념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수업에서 다루기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깔끔한 이름을 위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저것을 카피해서 터미널로 와서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명령을 다시 실행해 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유저가 생성되었다라고 나오고 유저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은 egoing 이라고 하는 스키마도 생성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나갔다가요. 엑시트하면 나가거든요. SQL 플러스를 다시 실행시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egoing을 생성했으니까 egoing을 입력하고 111111 이렇게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되어야 되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컨솔을 다루기 위해서는 egoing이라는 사용자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한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또 그 사용자에 딸려있는 스키마를 생성하는 것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그 사용자가 그 스키마 안에다가 표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권한들을 부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